성남 마트센터 연주자들을 초대하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. 올해는 클라리네 연주자 김상윤 씨가 나와서 멋진 곡을 연주해 줄 예정이고요. 그리고 4월에는 음악을 통해서 듣는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. 피터와 늑대가 또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. 4월 달에 그 따스한 봄 기운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꼭 찾아와 주시고요. 카이와 함께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4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